네, 빙어가 계속 잘 나오는 곳이 많네요. 여러분 낮에 잘 나오는 곳으로 안내하니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특히 빙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습니다. 빙어터는 굉장히 많아요.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잘 나오는 곳이 우선 아니겠어요. 여러 빙어터 중에서 또 잘 나오는 곳이 하나 새로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저수지 이름은 제가 안 밝히지만 방문을 하면 이곳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합니다. 단, 안내 받으러 오셨을 때 낮에도 잘 나오는 곳, 다라이로 퍼 담는 곳에 안내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. 와, 낮에 잘 나오는 곳으로 갑니다. 오늘은 1월 15일이에요.